한수라 안녕 오늘도 늦어서 엄청 뛰었습니다 힘들어요 어디요? 저기 멀리요? 잘 안보여요 너무 눈벼져서 가방 여기 버렸어요 뒷밤에 bait 후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좀 추운데 나가면 덥겠죠? 근데 문이 열려있는데 아 그래도 추운데 이제 또 나가보도록 하자 뭐죠 이제 전화하는 척 안 해도 돼요 물이 있으니까 재난한 줄 알겠다고 점점 더 할아버지 disciples 보면서 어디서 잘 가 어디서 어디서 여기 prowl 여기는 미술.. 예술? 예술 쪽 하시는 분들의 캠퍼스에요, 여긴. 버스가... 아 진짜 내 목소리가 안 들려요. 버스가 12분 남았거든요. 안에 구경 좀 해볼까요? 안에? 궁금하신가요? 저도 사실 궁금해요. 들어가 볼까요? 도착했어요. 둘러보다가 무서워서 나왔어요. 엄청 덩치 크신 시큐리티 분이 지키고 계셔서. 도착! 까라멜. 까라멜 밥. 까라멜 밥. 까라멜 밥곤 살 거야? 혼자 먹을 거. 나랑 먹어. 밥곤 먹을 거야? 다른 밥곤 싫어? 안 먹을 거야? 기본밥곤 싫어? 장가도 먹고 싶어. 갔다 오지 마. 초점을 안 맞춘 거야? 이렇게 초점을 못 잡아. 영화 보고 올게요. 영화 보고 올게요. 영화를 보고 왔는데 너무 배고파서 저녁을 먹을 건데. 어, 쌀복수. 쌀복수 너무 맛있는데 어떡해. 제가 좋아하는 쌀복수찜 여기밖에 없어요. 놀라운 게 더 맛있어. 놀고 싶어. 그런 거 너무 맛있어. 까라. 안 먹으니까 다가 왜 저렴한 거. 너무 맛있어. 안 먹으면 좀 놀아야 돼. 너는 너무 맛있어. 요즘은 팬입이 더 맛있다. 잘 먹어야 되는데. 너무 맛있어. 이거 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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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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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리가 짝짓기하면서 말아봤어요. 일단 이거 할게요. 안녕. 이거 제가 짱 좋아하는 맛이에요. 키위딸기. 키위딸기 맛. 너무 배고파. 그래서 찍는 걸 까먹었는데 베리에 이런 음식점이 생겼어요. 근데 아직 공사 중이에요.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이건 음료. 너무 배고파. 너무 배고파. 맞아. 하이팁 찌.. 더 넣었어. 첫입장. 엽에도.. 많은 음식들. 요즘 많아. Jack counted. は Goldman的 tomorrow. 이거 잘하고 있어 찍어놓고 좀 더 가면 돼 선물이 저기 찍으려고 하잖아요? 레인 하나랑 고데코 하나 둘 베리에 이런 거 진짜 그런 거야? 맞아 찢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뚱뚱이뚱이에요. 힝힝힝이. 영화 보고 올게요. 안녕. 영화 보고 왔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살짝 눈물 찌금찌금하고 재밌고 감동적이고 너무 귀엽습니다. 이번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찍어놓긴 많이 찍어놨는데 편집을 못해가지고 그냥 7월이 뭉땡이로 올라갈 것 같아요. 하나로. 그러면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아마도 기말 브이로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학이에요. 그럼 여러분 안녕 진짜로. 말하자마자 엄마는